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간밤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전부터 빅테크의 랠리가 기대되면서 시장 개장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강했습니다. 빅테크 업종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던 항공업종 그리고 크루즈 업종까지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JP모건의 CEO가 미국 경제는 2023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가 과도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도 최근에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쪽으로 분위기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간밤에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빅테크 업종들 전반적으로 랠리를 이뤘는데요. 이와 함께 애플 2% 가깝게 힘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이폰 12와 관련해서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술주가 3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 함께 내놓으면서 빅테크 업종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트위터입니다. 클럽하우스 인수 논의 중단에도 3%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위터는 닐슨과 광고 플랫폼 통합 계획을 세우면서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힘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더불어서 아크의 캐시우드가 트위터를 계속해서 추가 매입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부족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북미의 일부 공장이 폐쇄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일시 폐쇄는 2주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이 15억에서 20억 달러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투심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에서 곧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요. 간밤에 스타벅스와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보압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외식 기업 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제일 크다 이렇게 월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외식 기업들은 과매수 상태이지만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펀더멘털의 부재는 큰 상승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오늘 시장은 상승하는 업종이 하락하는 업종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은 장이었습니다.